자, 민수님, 민수기 15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이제 이집트를 떠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시험하고 자기네들이 메뚜기 떼 갔다 그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가난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점령할 수 없을 거다. 우리는 하느님한테 속았다. 그리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하고 하느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민수기 유대민족의 갈등을 잘 그려놓은 겁니다. 오늘 15강은 그 잠깐 갈등을 잠깐 빠져갖고 예물봉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물봉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들을 15장은 그동안 여러분도 공부한 거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나 생각하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재물에 곁들이는 곡식재물과 제주. 자, 곡식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착을 한다라는 거죠. 정착을 떠돌아다니는 건 유목민이고 곡식을 했다라는 것은 정착을 했거나 할 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워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짐승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재물 나왔죠. 번재물. 번재라는 게 뭐냐? 불에 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재물. 그 다음에 서원재물. 재물이나 자원재물도 나왔죠. 그 다음에 화재물. 이렇게 화재물도 역시 태워서 바치는 재물입니다. 바치게 되면 주님에게 예물을 올리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애파. 애파는 40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애파는 4리터겠죠. 4리터. 주님께 올리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애팔. 기름 4분의 1 흰. 기름 4분의 1 흰은 1 흰 흰이 3.6리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미리리터입니다. 900미리리터가 되는 거죠. 섞은 것을 곡식재물로 올려야 한다. 곡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또 번재물이나 희생재물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 포도도 나와요. 포도도 정착해서 키워야 되는 거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된다. 포도주 4분의 1 흰도 한 760미리리터 정확하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포도주 4분의 1 흰이 어떤 양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슈퍼에서 사서 드시거나 와인 러리에 가서 먹는 그 포도주가 1 흰이에요. 그 양이 760미리리터가. 그래서 그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구약성소에 기인한다라는 거 이거 알고 그만큼 한 병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수탓 한 마리에는 고운 곡식가루 4분의 2에파. 4분의 2에파는 8리터를 얘기를 하겠죠. 기름 3분의 1 흰. 1.2리터 섞은 곡식재물을 바쳐야 된다. 자, 곡식. 그전에는 레이그에 재물을 바칠 때 곡식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곡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서원을 채우려고 또는 주님에게 친교 재물을 재물로 봉헌하려고 숫소를 번재물이나 희생재물로 바칠 때는 그 숫소를 곁들어 고운 곡식가루, 곡식이 또 나오죠. 가로 10분의 3에파. 10분의 3이면 12리터. 11리터는 굉장히 이만큼 된다고 봐야죠. 에파. 기름 반 흰을 섞은 곡식재물을 올려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재물로 태워서 올리는 재물로 포도주 반 흰인을 재주로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양, 소, 양, 그 다음에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향료. 향.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소 한 마리나 숫양 한 마리, 어린 숫양이나 염소 한 마리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의 수에 따라 하나하나 그 수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재물을 올리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 곁에 머무르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재물을 바치려면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한테도 열려 있어요. 구약성소로 보면 이방인한테도 하느님을 경배하는 거에 닿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경배하는 이방인을 인정을 해 줬어요. 하느님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대인은 구약성소에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바빌론 유배 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또 나중에는 혼용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랬죠.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규정은 한 가지 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다. 너희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한 가지 법률이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재물에 관한 봉헌을 언급을 잘 해 줬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데려가는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빵을 먹게 되면, 또 빵 얘기가 나왔어요. 먹게 되면 그 가운데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받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반죽한 것으로 만든 빵 하나를 봉헌물로 받쳐야 한다. 그것을 타장마당 봉헌물처럼 받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에서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올려야 한다. 맞아요. 이제 제가 구약성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머릿속에 구약성서로 서로 연결이 되고, 예언서하고 연결이 되고, 신약성서하고 연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구약성서가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민숙이까지예요. 국가체계, 그러니까 민숙이까지가 거의 나와요. 신명기는 완전히 또 새로운 성서죠. 맨 마지막에 공부할 게 우리가 신명계. 그럼 우리는 창세기, 탈출기, 레이기, 민숙이, 신명기, 모세오경을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공부 성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데가 우리나라에도 거의 없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도 다볼 교우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드리는 성서 잘 따라만 와도 굉장히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 깨달음. 탁! 아, 그렇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수로 지은 죄를 벗는 재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실수, 말실수. 나는 이놈의 입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실수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도하죠. 그러나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수리산 성지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만 달란트를 빌린 종하고 백 대나리온을 빌린 종하고 주인한테 가서 만 달란트를 주인이 감해줘요. 만 달란트면 1달란트를 그냥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그냥 1억 정도입니다.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큰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게. 1억이면 만 달란트면 1조야, 1조. 그거를 주인이 탕감해줘. 나는 그 성소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 저지르는 게 1조 원어치 될 것 같아요. 1조 원어치. 그런데 사정하고 반성하고 용서 빌면 주인이 탕감해준다라는 하느님 아버지가 탕감해준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이 성경 특강 강의를 듣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잘못한 거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용서청하면 하느님 용서해준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주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곧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실행하지 않을 경우 만일 공동체 눈에 띄지 않게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눈에 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지른 것이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재물과 재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실수로 한 것도 용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며 그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자기들의 실수로 보상하기 위한 보상 제물이죠. 속죄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실수로 저지른 죄가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것. 이방인도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즘 JMS 나는 신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자꾸 종교를 떠나고 종교에 혐오가 있지만 종교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십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주의를 거룩해 지내고 하느님 한 분만을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거짓증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남의 재물 남의 안에 탐내지 말고 이거는 인간이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계명인 거죠.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일련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이것도 속죄재물을 누가 잡는다고 그랬어요? 사제가 잡는 게 아니야. 순념소도 속죄재물을 하는 사람이 직접 칼로 찔러 죽여서 각을 다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피가 난자하고 그랬겠지. 그만큼 하느님 앞에서는 엄중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도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겐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 관한 법은 한 가지 뿐이다. 그러니까 온 민족에게 하느님은 한 분, 하느님은 한 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자는 주님을 모독한 자이므로 그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쫓겨나야 된다.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잘려나가고 자기 죄값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벌, 이건 굉장히 엄중해요. 바빌론 유배 이후에 모세오경이 편집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으면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고 그러는 말도 있죠.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단,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요. 전기, 불을 관여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내가 머물던 호텔이 한 20몇 층이었는데 1층, 3층, 5층, 7층, 9층, 11층 그냥 자기가 엘리베이터가 서서 알아서 열려. 그리고 알아서 닫혀.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본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온 공동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 돌을 던져 죽였다.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의를 안식일로 지키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사회생활을 하는 건지 취미생활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옷자락에 다는 술. 이거 굉장히 술을 알죠? 이렇게 술. 커텐에 이렇게 붙은 술.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리하야라. 자주색은 귀한 색깔이죠. 그래야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라. 조개를 갈아갖고 염색을 한 자주색 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 거룩함이 모세우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느님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사람 되어라. 마태오복음 5장 48절에 하느님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어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느님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느님이다. 나는. 이 나는 화법을 누가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다. 이 확신에 찬 신의 존재에 확신에 찬 그 말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느님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성서를 공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봉헌 예물도 항상 최고의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온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 대맘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ong장 감사합니다.